수비 영웅으로 바꿉시다 여러분 잼클을 말고 아니 그니까 바스튜 말고 수비 영웅을 하는 거를 바꾸도록 할게요 왜냐면 내 바스튜을 못해 바스튜 못해 개못해 일이 있어서 뭐야 왜 덫이도 안걸려 아 덫도 안걸리는 건 또 처음 보네 네 셍크님 빼요 셍크님 셍크님 너무 앞에있다 응 끝에 파라 갈까요 거기 또 들어왔다 백크리 파라 그리고 로드 어 로드로드 로드로드 나이스 여기 부져 부져 오케이 옆에 파라 셍크님 들어가면 안돼? 어 오케이 잘했어 나이스 어? 나 끌렸다 미안 오른쪽 오른쪽 왔어요 오른쪽 라인이라 예전 쇠let travgo 야irk 웟웅 와이스 좋아좋아 Tampa 백옷 백옷 경kel 배ceğimizi 로드 오 어떻게 난 혼자 가고싸봐요 다시 가자 크릴 내가 먼저 갈게 나이 안 끌어 왜 안 끌하고? 하슬이 없어 있어 죽을 뻔했어 뒤로 가요 얘들아 뒤로 빠지는 거 다 뭐였어 내가 잡아먹어 해 저 크릴 아! 아! 끄악! 끄악! 회피 술 기가 막힌 회피 술 기가 막힌 회피 술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회피 술 좋네 이거 저 파라 뺐어 얘 디바 나왔다 파라 빼고 디바 나오다니 파라 디바 둘 다 뽑아야 될텐데 지하트는 몇이에요? 지하트는 몇이예요? 지하트는 몇이예요? 지하트는 몇이예요? 지하트는 몇이예요? 지하트는 몇이예요? 얘들 들어오는 한 덤마다 궁 한 번씩 타는거에요 여기? 힐 봐요 맥크리 잡으러 갈게요 나 힐 줘야돼 는 루시우 자르고 아나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얘들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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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탑 못 들어오고 아 데뷔 힐켜놨 한 번 더 힐 해주세요 홈에 왔다 궁 있어요 훅어 들어온거 아니야? 준비 완료 상백없어요 라인 부조 뭐 루시가 뭘까? 오 뭐야 힐업 힐업! 힐업에다 헬리카 먹었어 음 괜찮아 저거 라인 라인 라인보조 아! 잡으러 갑니다 아나야 아아아 아아아 아나야 아나 좋아하네 뽕숭뽕숭 가냐? 널 위해 준비했어 널 위해 준비했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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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그지갔다 포지션 그지갔다 잘 눕혔어 나는 난 여기서 도망치도록 하겠어 잘 눕혔어 잘 눕혔어 어그로 오졌다 어그로 오졌다 어그로 오졌어 어그로 때문에 다 나보고 있는 사이에 뒤에 있는 라인하르트가 조져버렸어요 정크랫 아우 예 누워버리기 역시 꿀맛같은 정크랫 정크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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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만한데? 위도 하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정크라서 위도 빼야될거같은 정크라서 위도 빼야될거같은 안될거같은 정크라서 위도 빼야될거같은 정크라서 위도 빼야될거같은 그건 그런데 정크란 때문에 네 에잇 하다가 안되면 바꿀게요 오케오케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1분 2분 쯔! 오케오케 쯔클레 여기 인격에서 위도우 좋아가지고 응 이렇게 쓸만하긴 해요 바로 하지 말고 우리 왼쪽 건물 다 들어가면은 그때 건물 위에 올라가서 견질 쪼올게요 그때 이거 아까리 쟤네 아마 파워 갖고 또 이번에 조합이 이상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하나 둘 셋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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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가 감사 보여줬어 의식이야 아 감사되겠구나 가마 아 이렇게 이렇게 여섯 남이 아 이거 그냥 여기도 또 3명 있고 운동도가 좋지 어 이렇게 기분좋게 게임해야지 게임은 어 그죠 뭐 화이팅이요 전판에 이거 초딩들이 욕 엄청 하더라고 화이팅이요 왼쪽 왼쪽으로 자 위도우 바로 한 명 땁니다 네 화이팅 머리 바로 튼다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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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파 머리 하나 딴다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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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뭐야 라인 없다 왼쪽으로 빨리 가요 어 아픈데 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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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지금 파라 파랗게 파라지 파라지 들어왔는데 아우 딸릴거 같은데 아우 딸릴거 같은데 이거 깨져요 나가야되는데 이거 계속 안에 있으면 우리 파라라서 침에 다시 합류하면 큰일 나는데 침에 합류하는거 짜르러가 침에 합류하는거 짜르러가 호우가 나쁜거 같은데 토로도 있네 나이스 한명짤 한명짤 어 난 잔다 그냥 컷점 먹어요 컷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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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여기로 빠지겠지 1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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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롭스요 계속 쪼고있어요 아아악 하나컷 바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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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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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요 안 뚫었으니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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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은거 같은데 야 근데 양경 엄청 췄어요 위도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어 다 배치인가 아닌가 그런거 같애 2팀은 다 배치 3750점대 호그전 구이죠 금아올라가면 접을 수 있냐고요 듀오하시면 접으실 수 있어요 그 점수면 그거야 이거 아까 라인 내가 어그로 끌고 있을때 뒤에서 박음 그거가 아닌데 공격인데 공격이야 오오 다른거네 퓨 파츠가 좀 이상해진거 같지 않아요? 파츠가 약간 이상해진거 같은데 정크핑만 하면 애들 던지는데 어떡하냐고요? 그 던짐을 뚫으시면서 게임을 이기시면 돼요 나도 아까 정크 뽑으니까 아 정크 하지마 아 정크 말고 딴거 정크말고 탱크 해라고 시키여 막 교류해 나한테 그래서 저 아예 보이스 안쓰고 있어요 왜 채팅만 찍어